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거사야 이거 봐봐 이제 지금부터 형이 이거 리얼로 이제 끝판 깬다 자, 갑니다 팀은 해남? 우리 사랑 해남? 팀 어디 할까? 골라봐 팀 해남? 해남에자 하네 해남 해남가 자, 처음에는 황태산이 없는 능남하고 하는거야 좋아요 자, 홍익현 2점 한 번 받았어요 좋아요, 미드슛이 깔끔하죠? 긁어야 돼 자, 고민구 바로 블락이지 아이 신준섬이 리바운드를 뛰어든다고 전호장으로? 전호장으로? 아, 그러네 아, 왜 근데 이거 다 이거 왜 다 저것만 하는거지? 레이언만? 이해가 안되는데 좋아요, 홍익현 이종환 고민구로 한 번 오케이 아, 조금 가까이 해야되나보다 내가 지금 너무 멀리서 해서 레이언만 했나봐 이제 좀 되지 않냐? 아, 들어가네 안영수씨 자, 전호장으로 덩크하러 갑니다 자, 전호장으로 덩크하러 뭐야? 뭐한거야? 아, 덩크 타이밍 못 맞췄나봐 아, 윤대협씨 안 돼, 3점 넣어야겠다 홍익현 오케이 리바운드해서 바로 넣죠 아, 윤대협 윤대협 오케이 자, 윤대협과 스테이 각 자, 전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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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구 신준섭 신준섭 이거 지금 페이크 주는거야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타이밍 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오케이 자, 이정환 스티 아, 이씨 전호장 아, 이씨 아, 이긴 이겼다 시간이 안 끌어야겠다 자, 전호장 이겼다 자, 일단 1판 클리어했어요 아까도 1판은 클리어했죠 음 너희 게임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채팅창을 쪼금 이래 보자 아, 요 정도만 좋아요 자, 두 번째 판은 상향 자, 상향 완났어요 자, 이정환 달입니다 자, 이정환 달입니다 수고해요 자, 전도장의 레이업 자, 윤호 반갑다 자, 윤호 반갑다 그래, 윤호야 윤황 이런거 하지 말라고 아, 들어가네 이거는 방해가 있어도 들어가 좋아 아, 씨 긁어야되는데 아, 오호 나이스 블록 자, 홍익현 홍익현 홍익현이 또 잘 들어가거든 자, 홍익현 들어간다 아, 안 들어가네 자, 심준섭이 마무리 이제 감이 왔어 이제 얘가 무슨... 어, 뭐야 아, 2점이구나 다시 홍익현 아... 아, 역전 당했네 이거 잘해야돼, 이거 홍익현, 홍익현 아, 뭐야 패스미스 야, 해남이 패스미스 오나? 어우, 씨, 큰일났네 지겠는데? 다시 아, 2점짜리네 2점짜리네 2점짜리 오케이 아, 씨 오케이 따라왔어요 좋아요 이정환 다 긁어요 아, 씨 블록당하네, 씨 아, 이게 좀 블록을 빨리 뛰어야돼 홍익현 어, 뭐야 오, 뭐야 오케이, 아예 3점 돌아갔다 오, 좋아 이제 수비맘은 이긴다 오, 오케이 아, 씨 들어가냐, 그게 이겼다 난사충이죠 좋아요 자, 2라운드까지 자 카이난 해남 격파했습니다 지금 이거 이거 형은준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미션이 있어 소연이가 나왔지 이거 3점슛 컨테스트인데 B를 누르면서 어, 몇 개를 넣을 수 있나 뭐 이런 거거든 자, 신준섭으로 하네 시작 시작 자, 신준섭 야, 초고 진짜 고 고집중 진짜 엄청 집중하고 있어 타이밍 맞춰 눌러야 되거든 어, 다 넣었나봐 다 넣었나보다 다 넣었나보다 글쎄 자, 이제 쇼고쿠 만났습니다 쇼고쿠 자, 북산 만났고요 아, 서태웅 씨 이게 슈패스가 돼 이게 슈패스가 돼 오아, 간지나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를 지금 전호장이야 전호장 명언이가 쓰는 전호장 아이씨 블락을 못하네 자, 전호장 홍익현 오케이 아하, 활리바운드 아아씨 안경선배 홍익현 아아 안돼 오케오케 신준섭 아아 야 야, 리바운드 다툼이 치열합니다 아아이 망했다, 망했어 아이, 긁어야 되는데, 이거 아아씨, 안경선배 미치겠는데, 이거 홍익현 홍익현 오케이, 좋아요 홍익현 귀여운 홍익현 아아씨, 큰일났네 또 홍익현 뭐, 신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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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 신준섭 오, 13초 남았어 오,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아, 그렇구나 신준섭이 이것도 뒤로 아, 뭐야 성현준도 뒤로 점프하는 거구나 자, 해남 3라운드까지 돌파합니다 어, 여왕이 반가워요 자, 3라운드까지 돌파 이제 제대로 된 상향을 만났어 자, 제대로 된 상향을 만났고요 좋아요, 이정환 갑니다 아따, 끈질기네 자, 3점씩 도전합니다 안 돼, 홍익현 오케이 좋아, 간만에 선치특점 아, 역시 김수겸이라 잘 안 뺏겨 자, 블락 각이죠 자, 이정환 갑니다 이정환 좋아요 저번에 많이 넣고 있어요 아아 얘가 지금 안 나와서 상향에서 아직 슬램농크 모바일에 자, 고민구 고민구 좋아요 아이씨 아이씨, 이정환 긁어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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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장곤혁도 원래 덩크캐라고 이게 조금 느낌이 왔어 자 홍익현 홍익현 아이씨 앗 아 원 바로 블락이지 또 블락이지 자 홍익현 신준서 좋아요 아 오늘 아까 나랑 나랑 피아랑 지금 명왕이랑 하면서 지금 대판 지고 왔거든 그래갖고 이걸로 지금 회포를 푸는 거야 자 홍익현 아 이겼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3라운드 이긴건가? 4라운드 이긴건가 아주 깔끔하게 이겼네 이거 3라운드였나? 이걸로 지금 한프리 하는 거야 자 김수겸이 울고 있어요 덩크 콘테스트 하네 다양한 거를 하래 전호장으로 하는구나 헛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나 몰라 아이씨 안선생님 뒤로 넘어갔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앞으로 두판 남았나? 자 5판째입니다 결승인가? 아 결승은 아니다 이건 중결승이다 이긴다 이긴다 홍익현 홍익현 3점 슛 궤적이 들어가는 궤적이죠 좋아요 올라 들어와 바로 블락이지 신준섭이 바로 블락하지 자 이번엔 신준섭으로 도전합니다 신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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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전호장이 리바운더로 깔끔한 처리를 해주죠 어? 아깐 전호장은 이렇게 게임 못했는데 바로 블락이지 신준섭이 자 전호장이 받고요 자 홍익현 받습니다 홍익현 자 이정환 이정환이 아이 자 신준섭이 주고요 아 근데 오우 야씨 확실히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잘 긁네 송태섭 송태섭 정대만을 아 3점슛 넣었네 정대만 자 홍익현 잡았습니다 홍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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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익현 3점슛 2개째 홍익현 홍익현 3점슛 2개째 좋아요 아 고민구 오우 서태웅이 3점을 넣는다고 리바운드 해야되는데 자리가 안좋네요 자 이번엔 전호장으로 덩크가를 세워볼까요 아님 고민구로 덩크 안돼 우와 야 스틸당한다 정대만 조심해 아 리바운드 아 스틸당시가 자리가 안좋네 지금 계속 홍익현 홍익현으로 이겨야겠어 홍익현 홍익현 뭐야 홍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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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아 무슨 저럿 덩크 저렇게 해 나는 그럼 전호장으로 간다 좋아요 이정환으로 역전승 이 역전승 이정환의 덩크로 역전승 자 아주아주 좋습니다 이제 끝판이 왔습니다 끝판은 이제 능남이야 능남 황태산이 있는 능남 자 결승점입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자 야 능남 잘한다 아 블락을 하자 이거 천천히 좋아 이정환 가자 아우 야 이정환이 원래 스틸이 말이 되냐고 절대 말이 안되는 건데 블락하자 아 안영수 아우씨 일단 홍익현으로 가자 일단 홍익현으로 가자 좋아아 좋아 아아 얘들아 받아야지 이거 좋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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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다 긁혀 긴장풀면 다 긁혀 어우 이거 장난아니다 아 이거 플락각인건데 원래 아이씨 홍익현 홍익현 좋아 아이씨 이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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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갑자기 날려두네 홍익현 홍익현 좋아 홍익현 오우 야 오우 야 이모파 이길거같애 얘들아 이모파 이길거같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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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Walling 장면이야 스태프 이정환 김수겸 애증의 김수겸과 그리고 서태훈과 우리 대만 샘 빠이와 땀냄새 자 우리 최치수와 우리 여기 밑에 우리 송태서 료진 아 훈남이에요 자 우리 밑에 베코베코 강베코 이게 이제 농구게임의 오즈지 오리지날이야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이제 농구게임이 파생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인거거든 아 헤넘으로 완결했습니다 아주 좋아요